차량 경례! 패승! 패승! 네, 오늘은 짐벅을 만들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들어가는 베이스 슬리랑 다 꺼내놨어요. 일단 멜론 레퀴르, 바나나 레퀴르, 코코넛 레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먼저 잔에다가 얼음을 넣어주고요. 잔에다가 얼음을 다 넣어주시고요. 멜론 레퀴르 용량이 어떻게 돼요? 네, 멜론 레퀴르는 1원쥬. 나머지 코코넛 바나나는 2분의 1원쥬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끄이네 사우믹스인데요. 이건 2원쥬. 여기다가 이제 파인애플 주스도 2원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야, 그 이씨, 너 이렇게 많이 넣어? 나 이거, 이거 2원쥬였어. 죽어 너? 오케이, 그만. 야,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2원쥬인데 제가 4초 넘었잖아요. 어. 빨리, 마무리해, 마무리해. 그만, 그만, 그만. 마무리해. 다시, 그만. 옆에다 놔두고 올게. 네. 장식은 어떻게? 장식은 파인애플에 세리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계속 이거 긴장하고서 이거인 줄 알잖아